무노rei~~나bley~~ 도에이래~~나 microglo 힙!! 닌오카밍카구라!! 앵뮤 woke!!!!! 아아앜!!!! 나 완전.. 한지루다 헤헤헤헤헤헤 위기한테! 빨간날인데 청크쇼!!!!!! 왜 이렇게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 기칼놀이하고 놀아야 되는데 오마에! 잠깐! 너 2년 초 다니는 3반 아니야? 어? 어? 너도? 응! 난 5반이야! 학교 포토에서 너 지나가는 거 봤어! 어? 그래? 혹시 너도 기멸의 칼날 좋아해? 어? 나도 엄청 좋아하지! 아! 아시는구나! 기멸의 칼날을 떼는 단숏 시대! 수술 파는 마음씨 착한 소년 카마도 단지로의 어느 날! 도깨비에게 가족을 몰세당하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점점 가해지는 카마도 단지로의 이야기와 매번 오니와 싸울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한 소년의 이야기는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 우리 통화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이 놀이터에서 뜨거운 호흡을 나누며 기칼놀이는 어떨까? 어? 너 진짜 뜨거운 아이구나? 나도 기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될 것 같아! 3일절이라서 태극계를 집 앞에 걸어야 돼! 3일절이라서 태극계를 집 앞에 걸어야 돼! 태극계를 집 앞에 걸어야 돼! 어? 오늘은 우리나라 국기를 걸은 날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고보니 집집마다 정말 국기를 다 걸고 있네! 그러고보니까 우리 집은 국기가 안 달려있네! 그러면 나는 일본 애니를 다이스키 좋아하니까 일본 국기를 걸어야지!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다 그렸다! 일본 국기는 역시 그리기 쉽다니까 됐다! 남들은 다 태극계를 걸 때 내가 보는 애니의 캐릭터에 대한 존경심을 담윰! 일정기를 거는 건 완전 특별했고 완전 간격적이고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파파고! 애니 주인공의 의지를 담은 나의 일정기답! 태극기답! 아! 됐다! 요르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3일 전이잖아요! 태극기 다는 날! 음! 맞아 맞아! 이렇게 태극기를 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나! 아빠! 그런데 3일 전에 왜 태극기를 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란다! 일본에게 우리 땅을 뺏긴 역사가 있지 않니? 어?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겨도 화가 나는데 우리나라를 뺏겼다니! 그래! 그래서! 다 함께 광장으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평화 시위를 한 날이란다! 많은 열쇠생들이 휴댕되었지만 이날이 있었기에 8월 15일날 우리나라는 일본부터 해방에 성공하였지! 3일 전이 없었다면 평화를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어? 그렇구나! 음! 대한독립 만세! 벌써 104번째 맞이하는 3일 전이란다! 어? 그렇구나! 저에게 그럼 태극기 달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요! 음! 그러렴! 토까 토까 토까! 오늘은 진혁들 집에 놀러 가는 날! 랄랄랄랄라! 좋아해! 우와! 집 주말에 태극기 걸려 있는 곳 좀 봐! 멋지다! 그러게 말이야! 저기를 봐도 태극기! 저기를 봐도 태극기! 저기를 봐도 태극기! 저기를 봐도 태극기! 어?! 저거 뭐야?! 저 집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려 있잖아! 아니 어떤 무기념이냐?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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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은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은 날이야! 이런 기름적인 날에 일장기를 달면 어떡해! 야! 아이 시끄러워! 너 뭐야! 어? 종현아! 야! 너 아침에 봤던 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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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귀칼잼민이야! 야! 너 집에 부모님도 없냐? 어떻게 3일 전에 일장기를 달 수 있어! 너를 그냥 창문에 매달아줘! 부모님 빨간날이 예술가 가셨거든! 알겠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거 내려! 아이 알파야! 아 대한민국은 표현에 자유가 있는 나라야! 내가 일본 애들을 좋아하니까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니가 뭔데 이 시래라 저래라임? 고르소다요! 오마이 부쿠러스! 저걸 어쩌지? 저건 크리스마스날! 교회에서 목탁치고! 부처님 오신네! 절에서 장성감 푸르는 느낌이라고! 감히 3일절에 다른 나라 국기를 걸다니! 그래!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가자! 경찰 아줌마! 저 집이에요! 제가 걸든 말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다른 나라 국기 걸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죠! 할 말 없죠! 말문이 막혀버렸죠! 팩트에 막혀버렸죠! 그럼! 말 걸지 마이! 뭘 어떡하지? 댁댁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래! 이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날 따라와! 가자! 그래! 우리 집에 뭘 걸든 내 맘의 집 왜 난리들이야! 즉셔! 짜증나게 말이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넌 미래가 없어져야겠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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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빨리 내려! 내 일이 없어지고 싶지 않으면!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진짜 그럴 것이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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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아 좋았다!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어? 미쳤민아! 어딨어! 도대체 권리사무소에서 일정기를 내려달라는 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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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어! 이런 기념적인 날에 이걸 달아! 내가 못 살겠다! 동네방식이야! 동네방식 어디 갔어! 어딨어 뭐! 이러지 마요 엄마! 그냥! 안 되겠단 너 오늘! 엄마랑 역사공부 파업새도록 하자! 너는 죽었어! 왜 어디 도망가! 이리 와! 야야! 이틀에 도망가자! 응! 무서워! 다섯 개 때! 다섯 개 때는 뭐! 다섯 개 때야! 아악! 까매티구타스아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